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및 모든 분들 2020년 복스포테이너 채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우리 함께 미래의 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좋은 주식들 많이 발굴해 트레이딩에 좋은 추억 같이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최근 미국 인기 유료 사이트인 시킹알파의 분석자료인 퀀트평점과 월스트리트평점을 기준으로 한 탑 랭킹 기업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이번에도 퀀트평점 기준으로 한 좀 흥미로운 분석을 준비해 왔어요 이번에는 퀀트평점의 베스트아웃베스트 즉 현재 모든 섹터와 산업 분야를 다 통틀어서 퀀트평점이 가장 높은 탑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킹알파 사이트로 들어가서 탑 스탁스를 봅니다 여기 여러 주제로 탑 주식 랭킹들이 있는데요 배당금 주는 탑 랭킹, 성장주, 탑 에너지 기업 등등 많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중에서 맨 위에 탑 랭킹 주식들을 볼게요 이 랭킹은 어떻게 정해졌냐면요 퀀트평점, 시킹알파 분석가 평점, 월스트리트 모든 평점이 모두 블리쉬 이상이고 매출 대비 수익률, 모멘텀 등 각 부분에서 B- 이상의 청적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여기서 일단 탑 10을 보고 월스트리트 평점도 한번 볼까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월스트리트 평점은 현 퍼포먼스가 그리 썩 좋지 않아도 시기적으로 목표 주가 지수보다 주가가 낮고 미래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 평점이 5.4점 이상으로 높습니다 월스트리트 5점 만점 받은 기업들 중 퀀트평점 10위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두 기업은 26위, 19위여서 다 10위권 안에 들지는 못했네요 그럼 이 두 기업들도 같이 해서 총 12개의 기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퀀트평점 1위부터 6위 기업을 살펴보고요 다음 제 2탄에서는 7위부터 10위와 월스트리트 평점 탑 2개의 기업을 볼게요 그리고 이 기업들의 산업 분야를 또 추적을 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 분야들이 떠오를지도 알아보고 그 산업 분야의 탑 랭킹 기업들도 살펴보아 저평가 성장주들을 아주 속속들이 뽑아내볼까 합니다 그럼 에너지 섹터에 속한 1위 기업인 센츄러스 에너지 코퍼레이션을 보겠습니다 이 기업 주가 그래프를 먼저 볼까요? 이번 연도 259% 상승, 지난 6개월 동안 137% 상승했어요 전체 그래프를 보면 와우 300불대로 시작했다가 2007년도에 550불 찍고 하염없이 1불대까지 내려왔습니다 5년 동안 1,667%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9년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월에 10불대이던 것이 지금 2배 이상 올라 23불 찍고 있네요 이 기업은 이름처럼 에너지 관련 기업입니다 센츄러스 에너지 코퍼레이션은 미국, 일본, 벨기에 및 국제 원자력 산업에 핵연료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로우 인리치드 유래늄, LEU, 저농축 우라늄과 기술 솔루션의 두 부분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LEU는 핵연료에서 전기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주요 구성 요소로서 이 회사는 LEU에 관련된 우라늄과 같은 관련 요소들을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1998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에 USECINS로 알려졌으며 2014년 9월 센츄러스 에너지사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점수는 전체 A로 아주 좋고요 밸류에이션만 B인데 EV 에빅타, 즉 시가총액으로 기업을 샀을 때 몇 년 후부터 이익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보는 값인데 TTM이 지난 12개월의 토대로 한 값이고 FWD는 앞으로 예상치를 기준으로 한 값인데요 TTM이 5.79로 56년 후에 이익 창출이 가능하네요 시킹알파의 기사에 따르면 센츄러스는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소유 회사이고 현재 공급업체의 부족으로 우라늄과 LEU 가격이 점차 오르는 가운데 센츄러스는 2019년에 이 자재의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LEU를 구매하여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현금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이번 기업도 에너지 섹터인데요 2위 기업 큐브 EP 리소스 INC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미국에서 원유 천연가스 탐삼이 생산을 합니다 서부 텍사스의 퍼미엄 분지와 노스다코타주의 윌리스턴 분지에서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 회사가 추정한 석유 매장량은 약 3억 8천 230만 배럴입니다 이 회사는 정유사, 도매 마케터, 지역 유통회사 및 기타 회사에 석유, 응추수, 가스 및 천연가스 액체를 판매합니다 점수는 다 A에다가 성장성만 B로 훌륭합니다 2018년부터 매출이 떨어지다가 이번 연도에 더 낮아졌군요 그 앱의 EPS는 예상치보다 3분기에 훨씬 높았네요 주가가 2.43입니다 와우 현재의 시킹알파 분석가들 평가가 최근 3개월간 계속 블리시 블리시 블리시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다이아몬드백에너지라는 인수합병에 주력하는 기업인데 현 주가가 42불대입니다 이 회사가 최근 QEP 인수 발표를 했다고 하네요 현 QEP 투자자들에게는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기업이 더 강하고 건강해질 것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의 이 기업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는 3위 기업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입니다 산업 분야가 세미컨덕터 즉 반도체 기업이고요 에이플이 두 개나 있네요 앞 두 기업보다 각 분야 성적은 더 나아요 이 기업은 대만, 싱가포르, 중국, 홍콩, 일본, 미국, 유럽 및 국제적으로 반도체 웨이퍼 주조 공장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웨이퍼는 사진과 같은 동그란 판인데 전자공학에서 웨이퍼는 얇은 반도체 조각으로 회로 제조에 사용되며 태양광 발전에서 태양전지를 제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회사는 또한 태양에너지 LED 산업의 제품을 연구, 개발, 제조합니다 팸리스 디자인 회사와 통합기기 제조업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대만 신추시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시킹알파 분석기사들 블리시 많습니다 매출 비슷비슷하다가 예상치 올라가고 있고 EPS도 2, 3분기 예상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삐뿔인데 EV 에빅타 TTM 8.6으로 엄청 나쁘진 않고요 지난 1년간 주가 성장률 200%를 웃돌며 8불 매출 대비 성장률 8불 아주 좋습니다 흥미로운데요 시킹알파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전세계 5G 도입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UMC의 전체 주조 공장 활용률은 2021년 이후 96%를 상해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증가와 공급 제약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의 기대를 가속화하고 그래서 이 기사의 분석가는 베리블리쉬로 타겟 주가를 10.8로 잡고 있다고 하네요 현 주가가 8.43이니깐 타겟까지 룸이 좀 있네요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다음은 와우 이 기업은 성적이 더 좋아요 A불이 3개나 있습니다 풀전트 제네릭스인데요 풀전트가 브릴리언이라는 뜻으로 대략 직역하면 빛나는 유전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입니다 2017년에 상장되어 안정적으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섹터인데 이 기업은 자회사와 함께 주로 병원과 의료기관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전자 관련 여러 부분에 관여하는데 유전자 기형, 지놈 테스팅, 암, 종양, 영화 유전자 검사 등 여러 가지를 합니다 이 기업의 플랫폼은 데이터 비교 및 알고리즘 적응형 학습 소프트웨어 유전자 진단 도구 및 실험실 프로세스를 통합합니다 풀전트 제네릭스는 이번 6월 PWN 헬스와 협력하여 가정용 COVID-19 테스트를 런칭했습니다 COVID-19 테스팅 키트 덕분에 2019년 3200만 달러와 비교해서 2020년 3억 1백만 달러로 매출 예상치가 10배 증가했어요 Q3 EPS도 예상치 4배 정도 돌았고요 다음은 5위 기업인 노틀러스입니다 피트니스 솔루션 회사인 노틀러스는 미국, 캐나다 및 세계적으로 칼디오 앤 스트렝스 피트니스 관련 부속품을 설계, 개발, 공급 및 판매합니다 공급과 소매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피트니스 디지털 플랫폼뿐만 아니라 특수 심장 관련 운동기기, 트레드밀, 일립티컬, 집안 자전거, 홈 트레이닝, 아령 등을 판매합니다 이 회사는 텔레비전 광고,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및 카탈로그, 스포츠 용품 매장, 인터넷 소매점, 대형 창고, 전문 소매점 등으로 구성된 소매업체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제공합니다 노틀러스 사는 1986년에 설립되었고 워싱턴의 벤쿠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업 운동기구들이 여러 디자인 어워드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업은 처음으로 모든 성적에서 올 A를 받았네요 특히 이번 연도 주가가 1023%나 폭등하였습니다 운동기구 만드는 회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랭킹이 있나 궁금해지는데요 최근 시킹얼파 분석 중에 베어리쉬와 베리블리쉬가 있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어리쉬 포지션의 기사는 2분기의 기업 역사상 최고의 판매를 기록하였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 홈트레이딩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운동장비는 오랜 시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그다지 높은 판매량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입니다 다음은 최근 베리블리쉬 기사는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 기업 주식이 이번 연도 폭등하고 있는데 어닝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올랐고 주식은 아직도 저렴합니다 펠러턴이라는 피트니스 경쟁 기업 주가가 높은데 2021년 1월 2일 기준으로 151불 7위 그것에 비해 이 기업 주가는 아주 낮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2021년도에도 이 기업의 영역 분야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신은 블리쉬라고 하네요 다음은 같은 섹터인 Consumer Discretionary 직역하면 소비자 재량지수의 기업인데요 미국 주식 투자 관련 기사를 읽다 보면 Consumer Discretionary와 Consumer Staples라는 표현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각 섹터의 대표 기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Consumer Discretionary는 생필품 이외의 소비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정의되어 있고 Consumer Staples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소비자 재량지수 섹터에서 자동차 산업 분야 기업인 6위 레이지데이즈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기업은 미국에서 레이지데이즈라는 이름으로 레크레이션 차량 RV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V 판매, RV 부품 및 서비스, 애프터마켓 부품 및 액세서리, RV 캠핑 시설을 제공합니다 본 업체는 다양한 신규 및 중고 RV, 일반 RV, 유지보수 및 수리 서비스, 충돌 수리 서비스, 다양한 부품 및 액세서리의 판매 및 설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플로리다주 템파의 레이지데이즈 RV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사는 타사 금융소스를 통해 차량 구입에 대한 자금 조달을 하고 RV 구매자에게 다양한 타사 보호 계획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976년에 설립되었고 플로리다의 세프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매출 대비 수익률만 좀 낮지만 그래도 B예요 나머지 밸류에이션, 성장성, 어닝스, 모멘텀 모두 A로 좋습니다 최근 시킹알파 분석을 보면 팬더믹 이후 RV 캠핑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많은 기업이 이익을 보고 있고 앞으로 딜러십 확장 계획에 따라 많은 성장 기회가 엿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RV 경쟁 업체들에 비해 주가가 낮기 때문에 블리쉬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살펴본 기업들 대부분이 경쟁 업체 기업들보다 주가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킹알파 퀀트평점 전체 탑 6개의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이 기업들 시총을 보면 3위 기업인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시총이 210억 달러로 가장 높고요 다음으로 4위 기업인 풀전트 제네릭스가 12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2억에서 5억 달러로 규모가 작습니다 분석을 해보니 이 기업들 대부분 각 섹터에서 퍼포먼스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제 2탄에서는 7위부터 10위와 월스트리트평점 탑 2개의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전체 12개의 기업들 중 저의 탑 랭킹 기업도 한번 골라보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같이 시청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